cs 교육 스타 강사 겸 방송인 김혜진이 최근 강원도 양양 디그니티 호텔에서 한 중견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프로페셔널 cs을 진행 큰 박수를 받았다. 김혜진 강사는 이번 cs 강연에서 진정한 cs란 고객에게 전달되는 행동 스킬에 앞서 서비스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해. 마음가짐이 바뀌면 표정과 행동 말투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다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cs 커스터머 사티스파티오 n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는 다소 생소한 말로 관심을 끌었다.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의 만족은 제2위 고객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며 이는 회사의 성장을 가져다주고 이후 내 자신에게 연봉 상승과 자부심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고객에게 하는 서비스가 순환의 고리를 타고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서비스의 선순환을 설명하며 결국 서비스는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청중을 집중시켰다. 한편 김혜진은 현재 권영찬.컴 소속 스타 강사로 활약 중이다. 이유인 기자자 사진은 권영찬.컴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